음악 네, 이영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근박사 이영주입니다. 네, 항상 나오셔서 연금과 관련된 여기에서 밖에 들을 수 없는 꿀팁을 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최근 연금 관련된 제도 개편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실점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현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대 중에서는 국민연금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지금 연금개혁안이 나와 있고 맞든 틀리든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잘 된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올해 개혁돼야 됩니다. 올해요? 네, 올해 2024년 말에 지금 개혁입법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이전 정부부터 계속 시도해 왔던 거 아닙니까? 계속 미뤘죠. 그렇죠. 계속 미뤄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루면 미룰수록 기금고갈은 더 빨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후세대 부담은 더 커져가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말을 편하게 얘기하기를 후세대 좀 더 부담하면 어쨌든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연금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빨리 개혁이 돼야지 그나마 그 부담이 적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개혁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못하죠. 그냥 1년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1년만 가겠어요. 지금 정부 지지율 20%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정부 때 못해요. 그러면 다음 정부로 늦춰지면 기본 3, 4년이 늦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사실 나중에 더 내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낼 사람이 안 내게 됩니다. 이제. 그게 선택할 수가 있나요? 어. 진짜 이게 촛불 들고 모이는 거죠. 못 내겠다고. 이게 지금은 한두 명이 좀 반발하는 것이고 저 같은 연금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분들도 설득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내가 납입해야 되는 시점을 제가 계산해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문제요? 지금 소득 대치율이 42%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벌었다고 소득을 신고한 사람에게 42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곶간이 있어요. 곶간이 있으니까 돈을 내면 곶간에 돈이 쌓이고 여기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곶간이 있을 때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든 일단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곶간에 들어온 돈은 운용이라는 게 가능해요. 기금 운용. 그래서 이걸 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곶간이 비어버려. 2055년이 되면 현재 기준으로 2055년. 개혁 안 되면 2050년 이전에는 아마 고갈될 거예요. 자, 비어버립니다. 그럼 곶간이 비어버리면 들어오는 돈으로 나가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돈은 얼마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돈은 100만 원 벌었다고 신고한 사람한테 42만 원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 벌었다는 사람한테 42만 원 주려면 100만 원 벌은 사람이 얼마 내야 돼요? 42만 원 내야 돼요. 그렇죠. 곶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갑자기 2050년대 우리가 미래로 가서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 대통령 이영주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하고 싶다, 진짜. 여러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서 더 이상 국민연금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행대로 소득대체를 42%의 국민연금을 여러분께 드리려면 지금 내시는 분 월소득의 4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셔야 합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 또다시 우리가 뭐 70, 80년대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듯이 국민연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위협 드리는 게 아니라 빨리 개혁이 돼서 사실 이번 개혁안도 그게 좋은 개혁안도 아닙니다. 이게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딱 정말 정부가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타협? 협상? 아니,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협상을 해요?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인데 빨리 개혁해야죠. 사실 또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장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좀 어렵죠. 내년 경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레양님 실례지만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40대가 내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자산이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내가 있는 돈을 어떻게 저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경제를 예측하느라고 힘들죠. 갑자기 자산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미국 주식을 해야 될지 국내 주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인도를 해야 될지 중국을 해야 될지 고민스럽잖아요. 이거 40대 할 수 있죠? 70대 하시겠어요? 80대 할 수 있어요 이거? 90대 이걸 어떻게 해? 무슨 얘기냐면 내년 경제를 예측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금 준비하세요. 연금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중에 노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연금 받는다. 경제가 망가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좀 주식이 떨어지건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하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건 트럼프가 당선되건 떨어지건 관계없이 내연금은 평생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제의 변수에서 젊을 때는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재산을 늘러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고 내 노후 재산이 세계 경기 이런 경제 변수에 흔들려간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후는 더더욱 연금이 중요하고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연금이 중요한 거고 세계 경제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연금이 중요한 거다. 라고 이 연금 전문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춰야 할 텐데 9월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발표를 했잖아요.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내는 시대가 온다. 이게 사실인가요? 진짜? 지금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월 55만 5천 3백 원 내고 있습니다. 55만 원. 그럼 거의 두 배 뛰는 거예요? 네. 거의 따불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지금 소득의 9%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내가 그러면 천만 원 벌면 90만 원 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상한선이 있어요. 지금은 월 617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도 월 617만 원 곱하기 9%인 55만 원을 월 보험료로 내십니다. 그중에 물론 절반은 회사가 지원하죠. 하지만 절반은 회사가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근로자고 일반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본인이 9%를 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55만 원 내고 계신데 이게 국민연금 개혁안이 되면 9%가 13%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순서야 차근차근 올라가지만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1%씩 올라가서 4년 후가 되면 13%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0.5%씩 올라가서 8년 후가 되면 2032년이 되면 그냥 13%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617만 원 곱하기 9%가 617만 원 곱하기 13%가 되는 겁니다. 50대에게는 불과 4년 후에 그럼 보험료가 얼마냐면 80만 원이요. 월소득에서 80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셔야 돼. 물론 회사가 절반은 내주겠죠. 근로자는 하지만 사업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전부 본인이 다 내셔야 돼. 그죠. 월 80만 원 내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4년 후의 결론은 그냥 9%가 13%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그런 거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연금 받을 때 물가의 상승률만큼 올려줘요. 내가 받을 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내년에 물가가 3% 올란다. 그러면 103만 원 줍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올라가니까 좋은 거에요? 안 좋은 거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낼 때도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내는 건 똑같아. 이 상한선이 현재 617만 원인데 이것도 매년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상한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4년, 5년 후에는 1년에 3%씩만 올라간다고 가정해도 복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1년 후에는 한 20% 가까이 올라갑니다. 특히 최근에 물가 상승률을 띄었을 때는 거의 4%, 5%씩 올라갔어요. 상한선이. 그럼 내 소득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크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상한선을 초과해서 있으신 분들 월 한 6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에게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상한선도 한 20%가 뛰면 이게 한 700에서 800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상한선 800 보험료 13% 계산해 보십시오. 800만 원 곱하기 13% 그러면 104만 원 나와요.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딱 2028년, 2029년이면 벌어질 일입니다. 실수령액이 진짜 적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령액이 당장 손대지 않기 때문에 소득대체를 손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수령액이 변하지는 않아요. 낸 돈은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더 내면 더 받아야 되잖아. 내가 50만 원 내던 사람이 5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내면 100만 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는 금액은 그대로 50만 원인데 내는 돈은 100만 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업료 지금도 55만 원 내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 이게 이제 100만 원 넘게 내는 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러면 끝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더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 힘드시겠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내가 사장이야. 직원들 국민연금 보험료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절반을. 그럼 지금은 직원들 55만 원 주니까 그중에서 27만 5천 원만 회사가 내주면 그냥 뭐 그래 열심히 일하니까 좀 내주지 라고 하는데 이 보험료가 100만 원 올라 보세요. 사장님이 직원 한 명당 매달 50만 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줘야 돼요. 국민연금만 있어요. 4대부분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직원 뽑겠어요. 얘 월급을 올려주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거 기업들도 굉장히 힘든 이제 과정이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거기다가 정년 연장 60세가 65세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자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로자들은 좋죠. 좋죠. 그럼 누가 안 좋겠어요. 사업주가 안 좋죠. 사업주가 안 좋죠. 이 사람이 그 이상의 일을 해준다면 뭐 5년 동안 더 일하셔가지고 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회사가 발전하면 좋겠지만 회사도 어려운데 자를 수는 없고 5년은 더 일해야 되는데 월급만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4대 보험료까지 다 내주는데 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는 또 오르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답이 별로 없어요. 어떡하지? 웃으면서 말하고 이긴 해도 참 사업부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개인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국민연금보다 두 배 더 받을 수 있는 연금계 금메달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네. 개인연금. 저는 이제 개인연금 컨설턴트입니다. 국민연금도 상담을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개인연금 팔아먹으려고 국민연금을 안 좋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5천만 국민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 자연 자원이 풍부해요. 인간이 열심히 노동하지 않아도 자연 자원만으로도 관광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국가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예를 들면 뭐 땅은 우리나라보다 50배가 큰데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이야. 자연 자원은 널렸어. 그러니까 뭐 여기 길가리에 가서 땅만 파도 자원이 나오니 이런 회사들 나른 국가들은 이제 복지 제도가 훨씬 좋죠. 대한민국은 자연 자원 없죠. 관광 자원 없죠.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이제 인간 노동력밖에 없는 거죠.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이런 것만으로는 모든 5천만 국민의 노후 복지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구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구조상 공적연금 국가가 해결해질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더 사회 복지층을 더 확대하려고 하지만 뭐 복지 제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이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세금 많이 내가지고 복지 제도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적 어떤 복지 제도를 더 많이 확보하겠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국민연금도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럼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이냐를 더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보험사들이라든가 이런 연금 만드는 회사들에게 권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연금 상품에서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금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수익률이 달리 5% 최저 보증이 나왔다가 6, 7, 8%까지 나왔어요. 8%의 달리를 연금 개시 전까지 확정적으로 보증해 주는 이런 연금 상품 나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에 처음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개인연금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아직은 모자랐어요. 그런데 이 개인연금 상품들이 점점점 상품성이 개선되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국민연금은 점점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투숙대치를 낮아지고 이러면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데드크로스 역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는 사실 나이 50대 이상이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을 1순위로 준비하셔라고 당연히 말씀드립니다만 30대, 20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에게 국민연금을 최소한으로 해라 라고 하지만 국민연금에 목매달아라 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그럼 개인연금 준비해라. 그런데 개인연금 준비하는 것 중에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이 우리가 세액공제받는 연금 계좌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과세연금보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연금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나에게 맞는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좀 높은 수익에 나온 연금들을 선택하시게 되면 일단 개인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저축 IRP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시에 비과세연금보험은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현재 이 개인연금 두 가지 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익까지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은 종합과세대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세금도 내야 되지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그다음에 수익은 점점 악화된다고 하지 내는 건 더 많이 내라고 하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연금과 차세대의 어떤 대안으로서 개인연금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연금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높은 최저 보증 연금들을 꼭 한번 찾아보시고 대신에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수익률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연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조건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즘은 은퇴를 하고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 다시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반에 반토막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국민연금이 이게 사실 만들어진 지가 88년도예요. 지금 30년이 넘은 제도입니다. 30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제도는 아직 그대로예요. 문제예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올드한 제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대표적인 제도가 뭐 있냐면 국민연금을 만약에 내가 65세부터 연금 받는다. 연금을 받으시면 그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찍 받고 싶다 그러면 5년을 일찍 당겨서 조기 수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연금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정확하게 법적인 용어로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화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아도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데요. 노후에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노후에 일하고 놀고 싶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자꾸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경제력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긴 시대에 60세에 그냥 땡 하고 그냥 퇴직하고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40년간 노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뭔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가가 지금은 오히려 노후에 근로, 노후에 취업, 노후에 사업 이런 걸 장려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센터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런데 국민연금, 30년 전에 만들어진 국민연금 제도를 보니 노후에 연금 받을 땐 놀아라 라고 돼 있어요. 일하면 국민연금 감액하겠다. 이게 국민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거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노후에 연금 개시 이후에 일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그냥 무조건 일하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 사업, 임대 소득. 이 세 가지 소득이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298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자,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이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298만 원 이하면 연금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이면 감액이 돼요. 자, 여기 무슨 함정이 있냐. 잘 보시면 소득 금액은 298만 원이기 때문에 근로 소득 기준으로 보시면 월 한 400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고요. 400만 원 넘어가시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소득이 세 가지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근로, 사업, 임대. 열심히 노동하거나 열심히 사업하거나 부동산 다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감액해요. 그럼 대한민국의 소득이 뭐가 있냐면 근로, 사업, 임대 소득,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와 사업 소득은 국민연금 감액 대당이 돼요. 이자 배당은 안 돼요. 진짜 놀고 먹어야지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자 배당과 근로 사업을 굳이 구분하자면 근로 사업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이자 배당은 그냥 통장에다가 1억, 2억 넣어놓으면 예금 이자 받는 것이고 주식하면 배당 받는 것이고 물론 투자와 예적금도 내가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근로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그냥 넣어놓으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자와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월 100만 원 받건, 월 1000만 원 받건, 월 1000억을 받건 관계없이 국민연금이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나가서 근로와 사업하신 분들에게는 최대 절반까지 감액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진짜. 잘못된 제도예요. 잘못된 제도인데 88년도에는 야, 근데 노후에는 무슨 일이냐? 쇼아라. 그러면 연금 줄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금액이 최대의 반까지 절반에 반토막 날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계산을 해보니 어떤 분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가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좀 소득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내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최대 절반까지 감액이 돼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예를 들면 내가 200만 원 받을 게 100으로 줄어들면 100만 원은 소득 있으니까 포기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이라도 받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종합소득과세세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 연금 받는 거 연간 1,200만 원 받잖아요. 이거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합니다. 그러면 난 다른 일을 해가지고 다른 소득이 좀 많으시니까 감액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소득이 한 달에 500, 700씩 있다. 그럼 이분이 이것만 가지고도 연봉이 막 5,000, 7,000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민연금 1,200만 원 받은 게 합산돼가지고 누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국민연금 받은 금액이 200이 100으로 줄어서 절반으로 줄은다고 생각하지만 세금이 30%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이. 그러면 실제로 100만 원 받는 거에서 세금 30% 뛰고 나면 내가 진짜 손에 쥐는 거는 7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건강보험 문제도 됩니다. 건보려도. 건보려도 지금 수령하신 금액의 50%에 대해서 8%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4% 정도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옵니다.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 받은 줄 알았더니 다른 일하고 이랬더니 결국은 쥐는 돈이 반의 반토막까지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게 제도예요. 어쩌겠어요. 노후에 일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특히 이제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노후에 고소득 벌으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고소득 벌으신 분들이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들. 사학연금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왜냐하면 내가 65세가 돼도 사학연금 받으시지만 병원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의료가 필요하니까 특히 최근에 의사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가서 진료해도 그래도 한 달에 몇 백씩 받으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반의 반토막 납니다. 구문연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공적연금, 사학연금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우리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국가는 사실 이런 제도들은 좀 수정을 빨리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아예 그냥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감액을 하든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감액을 하지 않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자 배당 받는 사람에게는 감액해 주지 않고 열심히 근로사업한 사람들에게는 감액하고 이건 사실 거꾸로 가고 있는 제도죠.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국민연금을 모두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주면 끝난 거지 준 걸 다시 또 뺏어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처음 들었어요. 사실 이런 겁니다. 약간 불법적 이런 걸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건 다 토해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가 미처 몰라서 신고를 못 해가지고 토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조기 수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기 수령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사업을 해보자. 좋은 직장 있으니까 한번 잠깐 일해보자. 그래가지고 근로로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월 소득금액 기준으로 아까 기준 한 298만 원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받던 거니까 받으면서 집에 놀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몇백만 원 벌었는데 이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소득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내가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생기면 이 연금이 감액됩니다. 65세 이전은 조기 수령 자체는 안 되는 것이고 65세 이후에는 연금 받다가도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소득이 생겼어. 소득이 생겼으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사실 11월 1일부터 소득이 생겨가지고요. 지금 얼마만 소득을 버니까 국민연금은 얼마만을 감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고하셔야 돼. 이걸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거 신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벌어야 감액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하려니까 일한 거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기 수령을 쭉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가 언제 알게 되느냐. 국가는 여러분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언제 알게 되냐면 연간 소득을 연말정산하거나 혹은 내년 종합소득 신고를 하죠. 그러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11월에 국민연금공단이 알게 됩니다. 올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2025년 11월이 돼야 국민연금공단에서 알게 돼요. 분명히 이 사람이 소득이 있었는데도 신고 안 하고 조기 수령을 받았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수. 통해내라.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 그러면 2024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무려 2년간 받은 연금.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다면 2,400만 원 연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돈이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달부터 받아갈 연금에서 깎아버려요. 그런데 나는 그 돈을 받아서 다 썼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모르시면 안 돼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했어. 남편이 사망했으면 부인이 유족연금 받거든요. 남편이 언제 사망했던 관계없이 유족연금 받아요. 남편이 일찍 사망을 해서 한 40, 50대 젊을 때. 부인이 이제 유족연금 받았습니다. 부인도 아직 젊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돈이 없고 애는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본인도 나가서 일합니다. 그러면 본인 나가서 일하면 소득이 생기죠. 소득이 생기면 유족연금은 3년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이상부터는 중단이 돼요. 65세까지 중단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랐어. 그러고 나서 그냥 계속 받았어. 나중에 국가에서 알고 보니까 너 왜 유족연금 받았냐 소득이 있는데 이거 토해내라. 나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받다가 유족연금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아 네. 재혼.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신 남편은 돌아가셨고 전 배우자는 돌아가셨고 유족연금 받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해. 그러면 새로운 사람과 재혼하면 우리가 재혼했으니까 사랑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혼했으니까 뭐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렇죠? 혼인신고를 동사무소만 가서 하면 안 돼. 국민연금공단에도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하하하. 그렇죠? 그런데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럼 뭐 재혼한 사람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혼인하게 되면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별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받고 있었던 거예요.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민연금 환수 조건이 국민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유족연금 받거나 혹은 연금 받을 때 소득이 생기거나 혹은 내 수급권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변경 사유가 생기시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어서 연금을 개시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꼭 절대 해서 안 되는 행동 이런 건 아니고 잘 모르는 거. 그냥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요. 다들 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연금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는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65세 땡 쳐서 거기서부터 쫙 게시야 그냥. 그럼 어떻게 되냐면 65세는 이것저것이 막 게시가 되니까 연금액이 많아. 그런데 감염 갈수록 점점 끝나고 줄어들어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65세가 되면 모든 게 종료되고 그것부터 바로 연금이 시작되느냐 이거 잘못된 겁니다. 65세에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소득이 없어가지고 연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내 통장에 국민연금도 있지만 퇴직금도 있을 거고 예적금도 있을 것이고 조식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연금계시를 65세에 하겠다고 해가지고 65세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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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 시작한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65세가 되면 모든 연금을 한 번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봐서 내가 연금이 다섯 개가 있다. 그럼 뭐부터 뺐을 것인가 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예적금에도 이미 통장이 한 몇 천만 원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고민해야 되냐. 연금을 게시할 것인가 예적금을 먼저 뺐을 것인가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장에 예적금이 있는데 이자는 2%밖에 안 돼.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게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오늘 내가 게시하면 100만 원인데 내가 안 받고 1년을 기다리면 107만 2천 원을 평생 줘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그분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통장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연금 받아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통장에 그냥 있대. 그럼 통장 이자 얼마예요? 이자 없대. 한 2%? 그렇죠. 쓰지도 않을 돈. 받아가지고 저금리 통장에 넣을 돈. 왜 받냐 이거지. 바로 얘기해 드렸어요. 그냥 가셔가지고 다시 연기하시라고. 가능하니까. 그러면 연기하면 국가가 1년 누축자마자 7%의 수익률을 내드리는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연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걸 굳이 필요도 없는데 받아가지고 2% 통장에 둘 거면 왜 받냐 이거지. 받아가지고 내가 10% 수익을 낼 거면 받는 거지만. 아예 돈이 정말 필요하면 받아 쓰든가 아니면 받아서 더 높은 수익을 내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연기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갖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제 막상 65세가 되면 수많은 내 자산들을 풀어놓고 이 중에서 뭐부터 먼저 뺐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된다. 그 중에서 정답 하나 말씀드리면 수익률 낮은 거 먼저 뺐 쓰고 수익률 높은 거를 최대한 늦추는 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 주식이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종목이 10종목이 있어. 수익 나는 종목이 있고 손실 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팔아야 돼요? 손실 나는 걸 팔아야 되잖아. 뭐부터 팔아 다들? 수익 나는 것부터 팔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나는 것만 팔아. 그럼 나중에 그렇게만 하고 되면 어떻게 돼? 내 통장에 전부 손실 나는 종목만 있는 거예요. 그럼 손실 나는 종목은 이유가 있잖아. 뭐가 문제가 있는 거고 수익 나는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 왜 좋은 걸 파냐고. 좋은 건 놔두고 안 좋은 걸 팔아야지 빨리. 연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실제 연금 개시하게 되면 다들 고민하시게 될 내용인데 지금부터 미리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노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어떻게 유지하는 데에 관심도 많은데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조건 계산법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노후에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재산을 줄이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재산을 줄이면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 자산을 빼기 위해서 방법이 직장 가입자가 되시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버는 직장에 내가 가서 4대 보험 해가지고 직장 가입자가 되시면 나이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때는 재산이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이 100억 있어 하지만 직장 가입자야. 그럼 부동산은 건강보험료 안 내시거든요. 그런데 얘가 직장이 아니라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 부동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약간 돈 많으신 분들 얘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될 대상인데 직장은 없는데 우리 자식이 직장인이어서 그 자식의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만 해당이 되신다면 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지금 남편들이 직장 다니시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피부양자 등록돼서 보험료 안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부모도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피부양자가 되려면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 이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내 집값이 오르는 거 어쩌라고 나는 건강보험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한 달에 160, 170 받으니까 이게 연간 2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연간 2천만 원 넘으니까 이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겠네? 이런 생각 때문에 국민연금을 오히려 막 줄여 들내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일찍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2천만 원이 안 걸리기 위해서 1,900만 원을 맞춰놨어.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물가상승률만큼 국민연금 수령금을 올려줘. 그래서 넘어버려. 안 해줘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하려고 노력해봐야 큰 방법은 없고 진짜 피하는 것보다 줄이시려면 지금 처음에 준비한 단계에서부터 건강보험료가 면제 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들을 잘 살펴보셔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분리가세되는 자산들 ISA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고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고 이렇게 분리가세나 비과세되는 상품들 중심으로 하시게 되면 건강보험료에서 빠지는 규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미래부터 준비하셔야지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답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피해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낼 건 내지만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은퇴를 맞게 된 갈등에 불이 떨어진 50, 60세대들에게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50대, 60대 우리 양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고개를 자꾸 이렇게 돌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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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많이 보는 네 아 그러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갈등에 불 떨어진 50, 60세대들이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거 바로 은퇴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국민연금 최대한 불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불입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안 낸 거 추후 납부하는 거 내가 과거에 안 낸 게 있으면 바로 연금 받기 전에 채워가지고 내시라 추후 납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60세가 딱 됐으면 국민연금 납입 의무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 전까지 한 3년, 4년 동안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합니다. 그걸 두 가지 쓰셔서 연금액을 늘리시고 세 번째로 국민연금을 63세 받을 수 있고 64세, 65세 이렇게 나이에 따라 개시 연령이 있는데 그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게 되면 1년에 7.2% 최대 5년까지 연기하게 되면 36%의 연금액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실제로 내 연금이 60만 원밖에 안 됐지만 추납, 이미 계속 가입, 연기연금까지 활용하게 되면 이게 100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이 세 가지 국민연금, 삼총사 꼭 한번 써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5060들은 꼭 한번 국민연금 개시하기 전이라면 꼭 쓰셔가지고 국민연금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퇴직연금이 있으잖아요. 퇴직연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퇴직하는 날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IRP 계좌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해가지고 좀 높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퇴직금이 뭐 한 2억 3억이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내가 펀드를 하자니 위험하고 주식은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괜히 했다가 주변 사람은 손해본다 그러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10중팔고 전부 다 은행 예적금액만 두고 있습니다. IRP 내에서 자 그런 분들은 그냥 연금을 개시하십시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연금을 개시하면 통장에 예를 들면 퇴직금이 1억이 들어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내가 100만 원 필요하지도 않는데 당장 뭘 받아서 뭐하냐 그게 아니라 100만 원씩 연금을 개시해서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재투자하는 겁니다. 일시불로 1억을 내가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갑자기 블랙먼데이 이런 게 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10%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월 100만 원씩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적립식 투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분산 투자 효과 이런 걸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달에 100만 원씩 가지고 또 다른 개인연금을 준비함으로써 더 많은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누후에 5060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목돈 있으시면 일시납 연금도 가능합니다. 목돈 맡기고 다음 달 혹은 몇 년 뒤부터 연금받을 수 있는 일시납 연금도 좋은 상품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담보로 연금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도 있잖아요. 이제 자식 줘봐야 자식끼리 싸우기나 하고 그럴 거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다 쓰고 가야 된다. 누네들은 해줄 건 다 해줬는데 뭘 우리가 쓰고 가야지 그러신 분들은 주택연금까지 하고 계시면 노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금 드린 질문과 약간 좀 비슷한 좀 겹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평범한 사람도 노후에 월 한 5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연금의 비결 이거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구독자분도 많이 생겨가지고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 500만 원 평생 연금 만들기 라고 얘기하면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버는데 어떻게 노후에 500만 원씩 놀면서 평생 받냐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괜히 그냥 뭐 좀 과장된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 이분들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 퇴직하는데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몰라요. 네. 그냥 88년부터 꾸준하게 직장생활을 하셔가지고 30년간 직장생활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200만 원 받습니다. 오 많이 받네요. 네. 월 200만 원. 네. 평생 받아요. 자 이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사고 안 치고 퇴직하시면 퇴직금이 적게는 1억 많게는 2, 3억 받아 나옵니다. 그럼 퇴직금이 2억이면 그것도 100만 원씩 20년 이상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 딴 거 안 하잖아요.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내가 준비한 거예요? 네. 내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월급에서 뛰어갖고요. 퇴직금 회사가 쌓아준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난 내가 한 거라고 애 교육시키고 집 사고 뭐 그냥 여행 다니고 밥 먹고 일하고 이것밖에 없고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이거 부어놓은 거 있죠.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300이에요. 맞벌이 했어. 끝. 그러면 뭐가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연금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자 그럼 맞벌이는 또 예외적인 예산이니까 맞벌이를 빼. 그럼 좋아. 그냥 맞벌이는. 부인은 그냥 집에서 살림했다고 치고 그러면 300이잖아. 300. 자 거기다가 개인연금. 우리가 뭐 부험 들고 이렇게 하듯이 개인연금 조금씩은 들고 있고 연금저축 IRP는 또 웬만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많이 안 하고 한 달에 뭐 30, 40만 원, 40, 50만 원 했어요. 그것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통장에 한 5천만 원, 1억이 쌓이면 그것도 연금으로 한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연금 준비한 거 합치면 또 개인연금으로도 한 50만 원, 100만 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본적으로 국가가 뭐 세제 혜택 준다. 연말정산에 뭐 소득공제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금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국가가 하라고 당장 세금 좀 돌려받는다니까 한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가지고도 3, 400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근데 이 중에서 내가 국민연금 별로 준비 안 해가지고 한 100만 원밖에 안 나오고요. 퇴직금도 거의 까먹었고요. 개인연금 별로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자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도 인생 살면서 딱 한 가지는 했어. 그게 뭐냐면 집은 마련한 거예요. 집. 노후에 집도 없다. 어쩔 수 없지 사실. 뭐 중간에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집 한 채는 노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이 무슨 강남에 있는 뭐 30억짜리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지방 어디든 관계없이 내가 한 3억짜리에서 한 5억짜리 안팎의 집이 한 채가 있다. 자 그러면 70세에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 집값 시세로 1억당 월 30만 원 받아요. 3억이면 90만 원 5억짜리 집이면 150만 원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받아요.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150만 원까지 해봐요. 다 돼요. 맞벌이 아직 생각도 안 했어. 여기다 곱하기 맞벌이야 그럼 천만 원이야. 천만 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과장된 거 아니냐 연금 박사는 너나 지금 500만 원이 쉽지 뭐 딴 사람은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딱 하나예요. 연금에 관심이 없으니까 500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이 무슨 완전히 우리나라에 부자로 살면서 떵떵어리고 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인생 살면서 연금 준비하신 분들 다만 우리 지금 베이브금 세대는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퇴직금 이런 걸 잘 준비하셨고 집값도 올랐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게 없잖아요. 국민연금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해봐야 100만 원 받을까 말까 퇴직금 이미 다 이직하면 다 써버렸지 집은 집이 어딨어 지금 전세 사기당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사실 별도로 연금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과거에 성장기에는 국가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줬기 때문에 내가 크게 신경 안 써도 퇴직해보니 연금이 있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퇴직연금 IRP 계좌를 열심히 굴리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담을지 좀 고민인 분들한테 ETF를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ETF 추천은 안 하는데 열심히 굴리라고 조언 안 합니다. 열심히 저는 퇴직연금 IRP 계좌를 열심히 넣돼 열심히 굴리지 말고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내가 단기 투자를 통해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내에 뭔가 자산을 불려야 된다. 그럼 계속 공부하시고 어떤 ETF를 내가 트레딩 할지 종목을 어떻게 고를지 사실 ETF나 종목이나 같은 주식이지만 ETF는 약간의 지수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산 투자 효과가 큰 것이고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지만 두 개 다 똑같이 주식이나 ETF나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걸 찾아가지고 하시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IRP나 연금 펀드 같이 연금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제발 열심히 굴리지 마라. 넣어두고 투자하고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 연금 받을 나이가 1, 2년 후가 아니잖아요. 짧게 1, 20년 길게는 4, 50년 후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4, 50년 후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트레이딩이 아니잖아요. 모랜포핏이 코카콜라 주식을 사가지고 50년씩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게 정말 우량한 종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상황에 따라서 뭐 간혹 가다가 펀드 교체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진짜 ETF, 지수형 ETF라든가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 S&P나 나스닥 뭐 이런 것에 우량한 국가, 우량한 지수, 우량한 펀드에 투자하신다면 그걸 믿고 바이 앤 홀드 전략 가셔야죠. 그리고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TDF 같은 거 사놓으시면 여기도 있네. ETF, TDF 다 있네. 그렇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뭐만 결정하는 것이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자동이체해서 매수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매도 시점은 30년 후에 가서 보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미국 ETF나 뭐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99.9%의 확률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성공할 겁니다. 수익이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그런데 99.9%의 확률로 그때까지 갖고 있을 확률이 없다. 다 중간에 봐라. 그렇죠?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를 5년, 6년 전에 동학개미운동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들어왔냐. 단타 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주주가 되겠다. 그리고 정말 10년, 20년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그냥 삼성전자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들어오셨어. 그렇죠? 그래서 다들 댓글 보면 정말 삼성전자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주가 되어서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 다 와가지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지영이 구속된다. 그럼 이지영 살려내라 이러고 했잖아. 그게 엊그제인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뭐야?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냐 아직까지도 갖고 있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거면 왜 들어온 거야? 그렇죠? 무슨 얘기냐. 좋고 안 좋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수많은 흔들리는 주식 시장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바이앤 홀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금은 바이앤 홀드 사서 잊어버려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기 가장 좋은 건 TDF를 사시는 것이 오히려 ETF를 사서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금에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2030 분들에게 연금을 절대 추천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눈 딱 감고 세 가지만 준비하라고 하셔서 놀랐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2030은 연금을 좀 준비하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지만 생각이 없어. 2030 자체가? 2030 자체가. 그냥 암해봐. 암해바라고 제가 욕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복잡한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생에 의해서 그냥 발전할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저것 볼 때가 아닌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저것 볼 만한 상황도 아니야. 무슨 결혼을 해. 애를 낳아. 집이 있어. 결혼을 하려고 하니 배급자도 만나기 쉽지 않지. 직장도 사실 계속 옮겨야지. 결혼을 안 하니까 애도 못 낳지. 집을 사려고 했더니 집값이 10억이야. 내가 지금 한 달에 3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힘든 상황. 사회적으로. 2030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 사회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누구의 잘못이기 이전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양극화. 그러면 2030에게 지금 집도 없고 애도 없고 결혼도 못 했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월급 받아가지고 내 인생 즐기는 거죠. 운동하고 취미 갖고 여행 다니고 이런 차 사고 이런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차는 네 소득에서 무슨 차야. 차는 그냥 뚜벅이로 다녀.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그냥 공원이나 산책해. 밥은 무슨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연금 준비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렇잖아. 저도 그렇게 안 해. 그냥 그들에게 연금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과한 추천이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연금을 아예 포기할 것이냐 이러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들이 했듯이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만 해라. 첫 번째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소홀히 하지 마. 직장인들은 그냥 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연체를 하더라고. 내긴 내야 돼. 국가에서 내라고 날라와. 근데 안 내고 개겨.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내셔라. 두 번째 퇴직금 절대 딴 데 쓰지 마라. 내가 직장을 3년 만에 한 번씩 옮길 수는 있으나 3년 만에 한 번에 퇴직금 3년 만에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걔를 일시불로 빼쓰지 말고 퇴직금을 차곡차곡 모으셔라. 그게 몇 백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모이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된다. 세 번째로 개인 IRP 개인연금조축 IRP 있잖아요. 이거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연간 600만 원,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연봉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납입금액의 16.5% 세액공제 환급받아요. 그럼 연간 600, 900 할 능력도 없다. 좋아하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해. 그걸 꾸준하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렇게 쌓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금, 연금조축만 이렇게 쌓여놔도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자동이체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40대가 돼가지고 내가 진짜 노후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뭔가 준비하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있는 사람과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눈 딱 감고 국민연금, 퇴직금, 연금조축 이 세 가지는 포기하지 말고 가져가셔라. 금액은 크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퇴직금만 들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50, 60세대 평균 퇴직금이 1억 원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적어서 놀랐는데 1억을 그렇다면 일시에 연금에 넣는다면 나중에 연금을 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50, 60, 60세 남자가 1억을 일시납 연금에다 넣고 다음 달부터 연금 받는다.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보험회사 입장에선 60세 남성이 몇 살까지 살지를 보는데 최소 20, 30년 살 거 아닙니까? 지금 기대연명이 80대 중반으로 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줘봐야 얼마 못 주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1억당 한 4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억을 넣어서 바로 받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건 별로 좋은 대안이 아니다. 그냥 은행 이자가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조금 수익률이 높은 연금이 있다면 1억을 넣어서 한 5년, 10년 거치해서 충분히 불린 다음에 연금 받으면 일단 연금 재원이 많이 불어나죠. 그다음에 60세에 게시하는 것보다는 70세에 게시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살 날이 졸잖아요. 한 번만 연금액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0대 이후에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내가 늙어서 연금 받는 게 뭐가 필요 있어? 지금 빨리 받아야지. 라는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늙어서 손가락 봐라. 그렇죠? 내가 70세에 죽을 게 확실해. 그럼 빨리 쓰고 가셔야죠. 그런데 나는 70세까지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70세가 됐는데 말짱해. 그럼 그때부터 노후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정년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이런 사회적인 추세를 보면 은퇴 개시 연령이 예전에는 60세에서 65세, 이제는 65세에서 70세로 늦춰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알차게 노후 준비를 하시려면 65세나 70세 정도의 노후를 연금을 시작하는 걸로 계획 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쨌든 1억이 있으신 분들은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시납 연금도 있고, 국채를 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1억을 다시 정립식으로 재환산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연금 전문가들과 꼭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생각은 다 다양하지만 저는 연금박사, 연금의 미친놈.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노후에는 연금이 가장 큰 담이다. 여러분이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다 좋으시지만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주식을 한다. 그럼 주식시장에 되게 도움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이 너무 변덕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투기 성향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할 사람들만 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동산을 한다? 다 집사. 그럼 돈이 묶여버려.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은 굉장히 좋은 투자자산이지만 반대로 너무 과해지게 되면 경제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연금은 많이 가입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연금은 가입하는 것 자체가 쓰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쌓기, 모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연금을 내가 가입해가지고 한 달에 천만 원씩 받는다. 매달 죽을 때까지 천만 원 나와. 그런데 월 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통장이 한 300만 원 남아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쓰든가 기부하든가 뭐라든가 해야죠. 두면 뭐 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부자들이 집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연금을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써주겠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경제가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70, 80년대에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는 자산을 많이 축적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돈을 모아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숙기 경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써서 소비를 계속 만들어줘서 돈이 돌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자산 중에서 돈이 돌도록 만들어주는 소비를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이 핵심이 바로 연금이에요. 연금을 많이 가입해서 연금을 많이 써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면 일자리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직장인들이 젊은이들이 취업이 되고 취업이 되니까 소득이 생기니까 다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선수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경제 전문가들이 알까 정치인들은 더 모를 거고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자산이다. 이거를 우리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도 꼭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 중에 정치, 경제 전문가들 많이 계실 거니까 그렇죠? 꼭 한번 생각해 보셔서 연금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박사 여기저기 강의하고 있는데 CGV에서도 제가 사회다 경제라는 강의했지 않습니까? 11월 22일 금요일 11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명동 CGV로 오시면 제가 또 강연을 준비해서 우리 부티풀과 함께 사회다 경제와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더 좋은 내용과 궁금증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연금에 대해서 꼭 한번 관심 가지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호선입니다. 우리가 50 이후에 술술 잘 풀이는 사람들은 네 가지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50 이후에 잘 산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50이라고 하는 세월이 100년에 꺾어진 중간이고요. 그리고 보통 50이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몸 달라지죠. 직장 달라지죠. 아이들과의 관계 달라지죠. 동시에 돈 달라지죠.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축의 변환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시기가 이제 50부터 본격적으로 내 눈앞에 현실화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진짜 고민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때 변화에 적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때 내 삶이 술술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뭔가 걸림돌이 없으면 이건 풀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50대가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거나 한꺼번에 술술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운칠기삼이에요. 그래서 운이 치리고 또 내가 노력한 게 3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인생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수많은 것들이 누적되어서 지금의 나를 형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풀리는 그 지점도 때로는 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누적된 생의 적금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를테면 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연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정테크를 통해 내 친구를 확보한다든지 내가 운동이나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내가 원래 약하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50 이후에 오히려 근육이 있고 내 몸의 밸런스가 잘 맞고 그다음에 질병에 대해서도 대처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행복감을 갖도록 이전에 쌓아놨던 그 기여와 업적들이 있어서 50 이후에는 또 봐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뾰족하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아이들과 그렇게 척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저는 이 부분은 이전에 읽어놨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가을의 수확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 수확이 나쁘지 않으면 인생은 술술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얼마나 쌓아두었는가 이 노력을 얼마나 했었는가 노력하지 않고 친구 생길 수 없고요. 애쓰지 않고 가족 유지되기 어렵고요. 내 직장에서 견디지 않으면 퇴직금이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지금의 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없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내가 이전에 얼마나 잘 축적해놨는가가 앞으로 50 이후에 우리가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보면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진짜 운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로또가 됐어. 그런데 이건 50이 넘어서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인생 어느 때건 정말 운 좋게 신과 나의 접점이 있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면 모르겠지만 이게 50 이후에 술술 풀리는 건 아니지만 이 시기에 50 이후에 내가 받았던 돈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자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술술 풀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우리가 보통 50 넘어서 퇴직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뭐 정년이 60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딱 채우는 분들은 거의 볼 수 없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50 넘어서 55세 사이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이때 어느 정도 그 사이에 빼지만 않았다면 퇴직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한 방에 날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걸 잘 불리거나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인생의 제2의 꽃을 르네상스를 또 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관리의 능력을 갖춘 자는 50대 이후에 잘 풀리더라 라는 게 확연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두 번째 관리하는 것이 있다면 세 번째로는 도전의 역량을 곧 영역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퇴직한 이후에 아니면 내가 아이들 다 키운 이후에 아니면 내가 일정 시점에 다 도달했을 때 나의 계획이 제2의 혹은 제3의 계획을 다 가지고 실현 과정으로 갈 수 있는데 세상이 그 사이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달라진 세상 속에 내가 어디까지 내가 투자하거나 내가 관리했던 부분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관리를 잘하다 하더라도 이게 관리 수준을 넘어서거나 변수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50 넘으면 약간 쫀쫀해져요. 약간 쪼잔해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른 말로 신중함이라고 하는데 이 신중함에는 선택에도 신중함이 있지만 영역 결정에서의 신중함이 저는 50 이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영역에서 너무 무리한 확장을 한다든지 내 능력에 넘어서는 영역까지 차지하려고 한다면 욕심이 이제 화를 부르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려움을 겪지만 잘 영역을 결정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앞으로 쭉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50 이후에 잘 풀리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가족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게 쉽지기는 않아요. 그러나 내 가족이 어쩌면 내 생의 안정성에 토대고 기반이고 아주 근절을 형성하는 그 기본적인 정서를 만들어내거든요. 내 배우자와 50 이후에 아이들 대학 딱 간 다음에 막내 대학 간 다음에 대학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론 얘기하지만 이 조론이 때로는 마치 가장된 위장된 별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건 벌써 정서적 이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또 반증할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내 행복감이 좋지 않다면 돈 많으면 뭐합니까? 불행하면 끝이고 내가 아무리 친구 많으면 뭐합니까? 집에 들어오는 지옥이고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뭐합니까? 내 자식이 잘 돼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가족의 안정성 서로 믿고 또 돌봐주고 협력하고 또 서로에게 의존하면서도 각자 독립하기도 한 이런 가족의 건강성을 갖춘 가족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분화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내 것도 지키지만 다른 사람과 협업도 가능한 이런 분화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집이라면 50 이후 술술 풀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남은 생에 곧 50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월이 워낙에 많은데 그때 가장 중추적으로 나의 심정과 심장을 붙잡아 줄 거는 가족이거든요. 이런 가족의 안정성이 일명 우리의 고독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동시에 아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다 라고 하는 통합성도 일깨워주고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불안도 많이 줄여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50 넘어서 취미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취미라고 하는 게 혼자 놀기의 진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도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시공간이 바로 이 취미의 공간인데 이 취미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고 앞으로 준비할 동안에 보통 몸에 대한 관리 중요하고 관계에 대한 관리 중요하고 돈에 대한 관리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게 여가라는 말은 뭡니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한가한 그 순간을 우리가 여가라고 부르는데 퇴직하고 나면 온종일 여가예요. 결국은 뭐 내가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그건 여가가 아니죠. 아이를 진중하게 키우면서 이들과 함께 이 생애 일종의 생명사업을 하고 있는 것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가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누구와도 만날 일도 없고 별로 할 일도 없어요. 하루 3개 밥 먹고 그냥 24시간 TV 보거나 유튜브 보다가 그렇게 하루가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세월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이게 보통 퇴직한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까지가 허니문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밀월 단계라고.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늦게까지 등글등글 그리고 쉬는 시간이 많고 뭐 어디 여행도 갔다 오고 낚시도 갔다 오고 또 어디 드라이브도 갔다 오고 너무 좋거든요.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것도 지겨워요. 여행도 하루 이틀이죠. 그리고 이제 팔다리 아파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워낙에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허니문 시기도 즐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 날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된다 생각해서 퇴직하자마자 긴축을 바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 다음 날부터 24시간이 여가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산책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시간을 다 통틀어도 잠자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10시간이 안 돼요. 50 넘잖아요. 잠도 안 와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의미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울이라는 걸 건드려요. 결국 내 안에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상 속에 감춰져 있던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그 버튼이 바로 우울이다. 무의미다. 혹은 무기력이다. 이런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요소들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동시에 생에 활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취미예요. 이 취미는 단순한 재미 영역이 아니고요. 내가 설정한 나만의 스케줄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50 이후의 취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작가가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취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취미라는 게 말이에요. 전문성과 재미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취미래요. 전문성. 뭔가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막 재밌어야 돼. 이게 바로 함께 모여있는 자리가 취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계속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내가 50 넘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이건 취미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내 취미가 뭐냐면 영화 아니면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는 게 내 취미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짬내서 딱히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제가 넷플릭스가 됐든 뭐가 됐건 이런 것들을 좀 OTT들 좀 봤거든요. 보다 보다 지치니까 이것도 어떤 것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어느 순간이더라고요. 결국 나만의 기쁨, 나만의 즐거움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즐거움까지 함께 이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살려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혼자 하는 취미가 있고 함께하는 취미가 있겠죠. 혼자 하는 취미도 이게 다른 사람 한다고 나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등산,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낚시, 지겨워서 못 해요. 거기다 이를테면 요새 또 달리기 같은 것도 시작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혼자 뛰는 것도 지겹다. 또 누가 또 옆에서 관객이 있어줘야 끝까지 뛸 맛이 나지. 나 혼자 뛰잖아요. 한 2, 3kg 딱 뛰고 나면 그것도 한 3일이에요. 4일부터는 안 나갑니다. 왜냐? 춥거든요. 그리고 덥거든요. 그리고 다리 아프거든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할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취미는 다르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는 거. 또 하나, 우리가 취미를 혼자 가져갈 때는 내 역량과 나의 취향, 나의 흥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취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전에 전혀 취미가 없었던 사람은 내 취미가 뭐지? 내 취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명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버킷리스트라는 걸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요새 서점에 가시잖아요. 취미와 관련된 책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거기 중에 몇 권을 꺼내서 보시면 이 세상의 숱한 취미들을 다 나열해 100개 이상의 취미를 나열해 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취미들 중에 내가 버킷리스트를 따로 작성할 수 없다면 체크를 한번 해가면서 그 항목들을 한번 적어오시면 좋을 거예요. 그 책을 사기가 좀 아까우면 찍어서 오시면 됩니다. 서점에 미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내가 전혀 몰랐던 취미 또 내가 그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름만 들었던, 그러나 실제는 달랐던 이런 취미들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 배워보는 취미이기 때문에 처음에 해보면, 처음에 재밌다가 나중에 재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저도 골프를 배워봤는데 안 맞아요. 그 긴 시간을 왜 걸어다니니? 거기다가 뭐 구멍에 집어넣는 건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분 맞추면서 다니는 게 또 쉽지 않은 데다가 비싸요. 뭔나면 이렇게 돈이 비싼지. 그러니 더군다나 이렇게 연습도 엄청 하는데 허리도 엄청 아프더만요. 그래서 저희 골프채는 팔았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거조거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거, 또 이외로 발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나 혼자 놀고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즐거움을 꿰칠 수 있는 이런 취미 하나씩 적어도 할 수 있다면 두 개 정도 가지면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있고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있거든요. 간의 취미, 가외 취미 하나씩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밖에 비옵니다. 눈 와요. 그럼 집 안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내가 집 안에서만 있잖아요.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맨날 앉아서 바둑만 든다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새롭게 게임 영역에 빠져서 그 게임 속에서 내 새로운 장을 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가 몸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간의, 또 가외 취미를 통해서 환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치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요새 보면 러닝크루 같은 거 달리기 그룹들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층 그때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뛸 사람 모여서 이협집산 해가지고 뛰는 거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게 어쩌면 21세기의 외로움의 시대에 굉장히 대안적인 소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징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취미활동을 한다는 거는 각오를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 나가면 별별 인간들이 다 모여요. 다만 한 가지 좋은 건 우리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동호회 같은 것들은 목적 모임이에요. 이런 목적 모임을 갖는다는 건 목적이 성취되어야 되고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때로는 시간과 공간과 비용을 좀 드려야 되고요. 동시에 거기서 내가 또 재미까지 얻어야 되니까 몇 번 나가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나갔다고 내가 뼈를 묻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개의 동호회에 한 번쯤 노크를 해보시면 좋고 동호회 어떻게 찾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너무너무 많고요. 요새는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이런 당근과 같은 내 주변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모임을 갖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그룹이 형성된다는 건 그 안에 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동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막 끌어주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데이트도 하겠지만 데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내가 취미를 하러 갔던 공간이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취미마저도 끝장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관계도 적절히 잘 형성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잘 수행하였고 이 수행하는 과정에 내 나름대로 전문성을 좀 획득할 수 있도록 내가 또 애를 써야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가는데 오랫동안 산을 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비들도 좀 살펴보고요. 무릎 보호대 아니면 어떤 내가 꼭 필요한 장비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내 건강의 특성에 따른 또 다른 준비 이런 것들도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과 템포를 맞춰야 동호회에서 공동의 취미를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 영역이자 시간이 지나면서 산타기 전문가 산학 전문가 별칭 호칭까지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성실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립니다. 이래도 저래도 나는 안 해도 싫고 밖에도 싫고 뭐 더군다나 뭔가 의미를 찾고 싶다. 취미 속에서 의미까지 건지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저는 학습 공동체를 많이 권해드려요. 학습 공동체 당연합니다. 학습 공부를 위해서 공동체 모인 사람들 이걸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데 요새는 소규모 스터디 그룹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저는 방통대나 사이버대 요새는 정말 잘 돼 있고 그 그룹들은 공부도 하고 동시에 자격증도 따고 동시에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전하게 모여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 그룹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도 지도 교수들도 있고 이 지도 교수들이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내 생에 또 다른 장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학습 공동체 저는 꼭 권해드리고 제가 꼭 사이버대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중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2, 30대가 한 30%대고요. 보통 나머지 한 60% 정도가 대개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최고령자가 84세예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보고서도 열심히 내시고요. 컴맹이셨던 분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1학년 때 입학하셨는데 지금 4학년 졸업 거의 임박하셨거든요. 이분을 보면서 이분에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선생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근데 공부는 선생님께 어떤 의미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본인의 취미래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사이버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또 자격증을 또 몇 개 따셨는데 자격증이 한 20개 넘습니다. 거기에는 포크레인 자격 거기다 감정평가사 이런 것도 따셨어요. 이거 국가기술자격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분은 내가 공부가 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가 내 목표이자 또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나의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학습공동체라는 것이 21세기에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공부하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을 또 채우고 동시에 달라진 세상 속에 자격증도 획득하고요. 이런 내가 뭔가를 공부할 때 얻는 심리적 포만감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석다조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간의 취미, 가외 취미 굉장히 좋은데 이것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의 조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그걸 넘어서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가져가는 게 저는 학습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들 참 간절하죠. 자식은 어렸을 때도 이뻤는데 커서는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볼 일이 없어서. 애들이 다 바빠지고 자기만의 생활을 가져가고 거기다 요새는 한 집에 있어도 SNS 하느라고 부모 얼굴을 잘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되잖아요. 참 놀랍게 옛날에는 내가 사느라고 바빠서 자식이 물론 사랑스럽지만 그토록 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제 퇴직하고 애들 떠나가고 나면 이 마음에 마치 구멍이 생긴 것 같단 말이에요. 무처럼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 어린 시절에 사랑스러웠던 그 모습이 자꾸 지나가고 사진 자꾸 들춰보게 되고 왜냐하면 그리움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전화 잘 해주고요. 정말 나를 살뜰하게 챙기고 정말 어떨 땐 내 남편처럼 내 아내처럼 때로는 정말 우리 복지사처럼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는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정말 이분들은 복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고 이분이 아무리 인품이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은 성장하면서 완전히 다른 개체로 그렇게 커가겠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역량은 생의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그들의 선택으로 또 살아가는 거라 아이들이 우리의 선을 떠나서 유치원 어린이집 가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도 직장 이렇게 쭉 다니면서 우리랑 완전히 별개의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존재로 성장했던 그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나를 안 찾아오고 나에게 못되게 굴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꼭 말씀을 드려요. 우리 손안에 벗어난 자식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잘 찾아오는 자식이 있으면 땡큐지만 잘 안 찾아오고 연락도 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어요. 정말 욕 한 번 해주고 싶지만 그들도 사정이 있어요. 그들도 바쁩니다. 우리가 30대, 40대 살아왔던 걸 생각해 보면 눈, 코, 뜰 데 없었어요. 그렇게 눈, 코, 뜰 새 없이 바꾸게 살다 보니까 눈도 못 떴고 코도 못 떠서 내 자식을 못 봤고 내 자식 냄새도 못 맡은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미안함은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늙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애쓰게 벌어서 그렇게 아이들 잘 키우려고 애를 썼던 거니까 아이들도 우리를 좀 봐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야, 정말 저는 밀양아리랑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섭달 꽃 본 듯이 날 좀 봐달래요. 동지섭달은 꽃이 피지 않아요. 근데 그때 꽃이 폈다면 얼마나 거기에 눈이 가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 연인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게 지금의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울며불멸 요청할 수도 없는 일인데 간혹 이제 아이들에게 왜 너네들 연락 안 하느냐라고 연락하시면서 특별히 전화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골라서 3종 세트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오래간만에 자식이 전화했더니 왜 평소에 전화 안 하냐고 나는 부모가 죽어도 모르냐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말인 즉, 속에는 정말 보고 싶었다. 네가 너무 간절했다. 이렇게 전화해 주니 너무나 고맙다. 이런 마음인데 이제 툭 튀어나온 게 화가 났던 거죠. 그리움이 너무 응축되면 때로는 분노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화 안 하냐? 다른 자식들 봐라. 하루에 세 번씩 한다. 하루에 세 번 하는 자식은 부모가 아플 경우밖에 거의 없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전화하고 싶겠어요? 전화 안 하고 싶죠. 오히려 내 부모는 왜 내가 가끔 전화할 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전화할 때마저도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는가 완전히 그 마음마저 돌아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구현동화를 읽어줄 때 보면 구현동화는 다 엄마이지만 아빠이지만 다른 사람이냐 하거든요. 그렇게 때로는 어떤 관계를 할 때는 액션, 곧 연출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전화 안 하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지만 아이들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면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섭섭한 마음에 그때를 대비해서 벽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식에게 전화 오면 곧 아들에게 전화 오면 딸에게 전화 오면 이렇게 대답한다 해서 전화를 받는 순간에 딱 볼 수 있도록 앞에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전화해줘서 고맙다.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전화해줬니? 건강하게 잘 지내니? 밥 먹고 다니니? 네가 이렇게 전화해 주니까 이번 주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본론 들은 다음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번에 꼭 다시 전화 주라. 이 멘트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셔가지고 이 멘트를 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하셔야 돼요. 거울 보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외우는 거야. 고맙다. 전화해 주니 정말 좋다. 이번 주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해 주니 좋다. 다음에 꼭 또 전화해 주면 내가 꼭 받을게.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욕하시면 안 돼요. 욕설 엄청나게 하세요. 뭐 이를테면 망할 놈 뭐 개새 뭐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욕하는 부모한테 누가 전화하고 싶어요. 왜 전화 안 하냐고 뭐 타박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짜고짜 평소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서슴없이 했던 그 욕설 남에게 하듯 오히려 가족에게 더 하잖아요. 이런 욕설 막 하고 욕설 막 섞어서 얘기하고 아 이 부모도 모르는 뭐 이런 새끼 저런 새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자녀들은 그 말의 숫자만큼 멀어질 겁니다. 잊지 마시고 욕하고 싶고 욕하는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결국 내가 늙어 죽은 순간까지도 나를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심지어는 나를 묻어줄 아이들이에요. 잘하셔야 됩니다. 욕하시면 안 되고요. 부탁하셔야죠. 세 번째 진짜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돈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 정말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마저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런 자식들에게는 그냥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요청하셔야 돼요. 왜냐 이 자식들은 다음 생애까지도 안 줘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우 야 뭐 야 너 용돈 좀 주라 아 5만원이라도 괜찮아 좀 보내줘 매달 좀 보내줘 그때 어떻게 아유 어떻게 5만원을 보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5만원 보낼 수 있는 자식은 앞으로 50만원도 보내요. 50년도 보내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5만원도 괜찮다 3만원도 괜찮다 이 자녀들 중에 용돈 안 주는 자녀들에게는 꼭 요청하셔야 돼요. 대신 자동이체 꼭 해달라고 얘기하시고요. 대신에 전화할 때마다 돈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화할 때마다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내나 돈 내나 돈 내나 자식에게 마치 돈 맡긴 것처럼 이렇게 정말 입을 벌려서 계속 돈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빚쟁이입니까? 물론 자녀들에게 돈을 달라 내가 지금 참 아쉽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수는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너무 힘차게 너무 소리 지르면서 마치 이게 나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식들도 섭섭하고요. 다른 사람도 나한테 돈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 관계 끊을까 생각해요. 부모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너무 돈 얘기하면 이분이 싫어져요. 이분이 부담스럽고 이분하고 전화를 생각하면 또 돈 얘기할까 봐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닌 돈 이상에는 반드시 자녀들과도 돈에 관련된 거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라 웬만한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드릴 게 뭐냐면 자식들이 전화할 때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프다 아프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끙끙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프죠. 얼마나 아프시면 그러시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화할 때마다 계속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계속 아프다 하는 얘기는 네가 나를 돌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계속 아프다 이야기하는 건 너를 나를 돌보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개가 함께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 아우 이랬다 보니까 여기가 좀 아파서 요새 병원에 다니고 있다. 그럼 자녀들 중에 좀 따뜻한 자녀들은 얼마나 아파 엄마 아버지 아우 아파서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자식들은 아 병원 가라니까 왜 병원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면 좀 섭섭하죠. 그런데 그럴 때는 자식들도 커도 알려주고요. 부모도 늙어도 자식도 알려줘야 될 게 있거든요. 자식들 중에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자식이 있으면 야 아들아 딸아 내가 아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참 섭섭하다. 다음엔 내가 아프다 얘기하면 아유 아프시구나 아유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식 같으면 뭐 그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알려줘야 돼요.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전화할 때 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 기쁜 얘기는 아니에요. 또 즐거운 얘기도 아니거든요. 다만 가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프다는 얘기하고 아유 그래도 전화해 주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다. 네가 전화해 주고 내 안부를 물어주니까 아 몸이 훨씬 더 가벼운 것 같다. 아유 내가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아픈 건 다 네 덕인 것 같아. 이 정도 말씀은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말 한마디가 천량빚을 갚는다는 게 참 맞는 게 이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관계가 소원해질 것인가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노출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 내가 장모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기쁨과 이 소망이 일상 속에서도 나이 들어서도 괜찮게 주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나이값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나이를 든다는 건 어쩌면 조금 더 덕이 생기는 과정일지 모르겠다. 나이가 든다는 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알고 그렇게 세월을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대는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도 지혜롭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확 지혜로워지는 사람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 들면 오히려 고집스럽다. 혹은 나이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른답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참 존경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액티브라는 건 활동적인 이런 뜻이고 시니어라는 말이 존경받는 어른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활동적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좀 존경받는 어른인가 동시에 어떤 사람은 정말 존경받지 못하는가 생각해보죠. 그중에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들의 핵심적인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욕이에요. 욕설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의 천박함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배우자에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목소리 높여가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권력과 힘을 그런 욕설로 뽑아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개소말량, 소닭, 십이간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뭘 몰라서 그렇다 쳐요. 청소년기는 힘이 뻗치니까 또 그럴 때가 있지 라고 우리가 변명이 되고 이해도 일부 된다고 쳐요. 그러나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으면 이 사람이 적어도 살아가면서 욕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봤을 거고 욕을 했을 때 그 결과도 스스로 감내해 본 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인간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세월이 지나가면서 허리가 이렇게 굽죠. 그 얘기는 마치 이삭처럼 여물듯이 그렇게 우리가 위보다 아래를 보면서 삶을 관조하고 스스로 자기의 느려지는 몸 자체를 느끼면서 세상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힘도 때로는 세상에 돌봄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시점을 점점 맞게 되는 건데 욕이라고 하는 건 위로를 향해서 뻗칠 뿐만 아니라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발산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발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수렴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건데 욕설은 발산에만 의존합니다. 거기다가 공격적 발산을 하죠. 스스로의 인품에도 타격을 입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정면에서 내 앞에서 혹은 내 뒤에서라도 내 욕을 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람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사람 아니죠. 왜냐하면 나에게 욕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건 모르겠는데 누군가 나에게 욕한다? 걔는 나에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보다 입조심 말조심 해야 되겠지만 욕설만 안 해도 사실 우리가 큰 실수는 안 하는 거예요. 이 욕서를 나도 모르게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꼭 말씀드려요. 사람은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습관이 만들어질 땐 본인이 반복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이 누적돼서 내 습관이 될 수도 있겠죠. 욕이 나올 것 같으면 혀를 살짝 물어요. 피만 나지 않게.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이렇게 주먹으로 틀어 막아야 돼요. 발리에서 생긴 일 난 안 되겠니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타인도 보호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렇게 욕설을 하고 이랬다면 가족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을 존경 존경 어린 반푸너치도 없고요. 사랑하지 않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점차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남은 세월이 그렇게 옷이 짜지듯이 그 사람들의 정성을 통해서 그 정성의 옷을 입어서 온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노년의 냉기를 그래도 줄여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자기를 위해서라도 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험담이나 비난은 하면 안 돼요. 이건 50이 넘어서가 아니라 모든 연령에 거쳐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50 넘어서 이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대개 이 시기가 이제 모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식이에요. 남은 친구 딱 한 줌입니다. 뭐 손절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대야 아프거나 죽거나 이래는 나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사회적 관계들도 상당히 떨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이제는 지키기도 어려운 나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해 비교해 이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 사람이 그 자신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건 자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해 다른 사람을 비교해 그 사람은 나를 향해 비난이나 비교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권력이 있을 때 그렇게 힘을 행사했던 분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분들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어떻게 힘이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말에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비난도 할 수 있거든요. 동시에 이 말의 에너지를 전환할 수도 있어요. 칭찬으로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숙고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이나 비교는 이제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내 후배들에게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잊지 말고 멈추고 다시는 그 에너지를 다른 선한 방향으로 선회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하면 좋을까 생각보다 짧고 굵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감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걸 우리가 진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감탄은 보통 느낌표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 멋지다 훌륭한데 굉장히 짧은데 임팩트 있고 분위기를 살리면서 상대방을 치켜세워주는 이게 바로 감탄의 핵심인데요. 이 감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했던 수많은 여러 조언이나 수많은 여러 잔소리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감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긴 이야기로 누군가를 비교하고 혹은 비난해 왔다면 이제는 짧은 이 문구 짧은 감탄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동시에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스스로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사람이거든요. 행복을 스스로도 선택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해왔던 비난과 혹은 조롱과 혹은 무관심 이런 모든 요소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인생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 감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이사 안 가고 싶어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aging in place라고 이제는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는 게 이게 앞으로도 나라의 정책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일본은 이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시스템에서 완전히 선호해서 aging in place라고 해서 집에서 나이 들어가고 익숙한 곳에서 그렇게 늙어가는 그리고 여러 서비스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사시기를 권해요. 내가 익숙한 사람들 내가 익숙한 집 내가 익숙한 동네의 여러 마트 또 길 이런 여러 물건들 또 사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이 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있을 때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요양원에 모시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분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실 때 집에 이분이 자주 사용하던 작은 물건들 중에 하나 가구들 중에 하나를 이분 병실 옆에 이렇게 침대 옆에 놓는 걸 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방황증도 적고 동시에 안정감과 적응력도 되게 빨라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익숙한 것은 이 노년들에게 특별히 중년을 넘어간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굉장히 전적인 사례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살면 좋은데 살다 보면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생겨나요. 때론 우리가 원치 않게 사별을 해요. 때론 원치 않게 이별을 해요. 때론 아이들이 또 떠나가는 시기가 있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살던 뭐 40평집 30평집이 너무 넓게 느껴지거나 내가 좁은 집에 살았더라도 내 배우자가 사배를 하면서 이 집이 무섭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서 한 번은 보통 50 넘으면 한 번은 이사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럼 한 번은 이사를 간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얘기도 많이 하세요. 전원주택 내가 선호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시골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함께 성장했던 그 동기들도 있고 난 자주 그 곳을 찾아봤어.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게 익숙해. 이런 분들은 전원주택 하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인프라와 나의 소망인프라가 거기에다 있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전원생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갑자기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경우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새 졸혼이라는 거 할 때 남편은 시골 가겠다고 하고 아내는 도심에 살겠다고 해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놀랍게 졸혼하시잖아요. 자연인 되겠다 내려가셨던 분들이 원신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파서 돌아오고 건강관리 안 되고 식사관리 안 되고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살아가고 또 서로 떨어져 살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 떨어져 살다 하더라도 어디로 한번 이사를 가야 된다 이건 정말 큰 고민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유비쿼터스라 그래서 내가 살던 있는 곳에 모든 것들이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모든 서비스들이 다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올인원이랄까요 이런 서비스들을 갖춘 곳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 실버타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병원도 있어 마트도 있어 또 거기에 커피숍도 있어 운동하는 곳도 있어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접촉도 가능해 이런 일종의 타운을 하나의 상권까지 포함하도록 받는 이런 유비쿼터스 형식의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집은 비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이사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저는 두 부류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솔직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은 분 계시죠. 또 보통의 경우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러면 돈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나 저는 그냥 살시던 곳에 그냥 사셔도 괜찮고요. 나 혼자 남았는데 이사가야 되겠다. 저는 백화점 근처 정말 강추합니다. 백화점 근처는 생각해보면 거기에 문화센터도 있어요. 거기에 수영장도 있어요. 거기에 마트도 있어요. 음식점도 있어요. 윈도우 쇼핑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백화점 근처는 교통도 좋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도 이 오랫동안 좀 부유하게 살았던 분들의 소비 성향에도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버타운 가면 되지 않냐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됩니다. 저는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시기 원치 않은 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딜 가야 되겠지 모르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있는 분들은 백화점 근처 가시길 저는 권해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백화점 근처 말고 나는 내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 가까운 데 가겠다. 아유 너무 좋죠. 근데 갔는데 사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관계도 준비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무작정 갔다가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도 있고 나만 눈치 없이 거기 갔다가 눈총 받고 나중에는 정말 내 가족과 함께 살려고 갔는데 등 돌리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오랜 논의가 필요하고 오래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돈이 없는 우리들 평범한 우리들은 어딜 가야 되느냐 그냥 우리도 같이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된다. 저는 복지관 근처 꼭 권해드립니다. 복지관 금방 1키로 이내 그냥 어느 정도 걸어서 가고 나이 들어서도 보행보조기 밀고 갈 수 있는 곳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왜 좋냐면 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공부도 해요. 거기다가 여러 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영장에 있는 곳도 있고요. 물리치료사가 있는 곳도 있고요. 머리도 5천 원이면 깎고요. 거기다가 우리 각종 자원봉사 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도 다 돼 있고 내가 혼자 산다 싶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맞춤 돌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집에 계신 분들께 도시락 배달도 하고 말법 서비스도 이렇게 다 파견이 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 결국 이동하지 못해서 복지관까지 못 오긴 모르겠지만 실제 오셔서 보시면 교육이 50개에서 많게는 150개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떨 때 교육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댄스를 배울 수도 있고 난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아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르고요. 내가 한글을 못 배워서 문외교육도 하고요. 내가 휴대폰 잘 할 줄 몰라 휴대폰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 심지어 포토샵 하는 법 채찌피티 사용하는 법 이런 거 교육 다 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층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분들 이 교육 받는데 돈 얼마나 받느냐 프로그램당 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학기당 굉장히 쌉니다. 물론 이제 그건 복지관마다 조금 다르고 프로기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렴하게 충분한 교육을 또 인정받고 충분히 검증된 강사들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내 일상생활까지 말부하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독거르신들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일주일에 두 번씩 파견돼가지고 돌봄 다 하시거든요. 집단상담 이런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주는 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복지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예요. 이 정도로 돌보기 쉽지 않고 이 정도로 살뜰하게 살피기 어렵거든요. 그러니 내가 돈이 여의치 않아 근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복지관 근처 가까운데 집이 없다면 복지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대부분의 복지관으로도 버스가 가거나 지하철이 있는 경우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때로는 복지관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수도권에 살고 계시고 도심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백화점 근처를 또 우리가 지금 평범한 사람들은 복지관 근처를 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우 나 뭐 지방에 있어 나 농촌이야 나 어촌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농촌이나 어촌에 계신 분들을 보면 주변에 마을회관에서 같이 식사도 해드시고 또 겨울에 잠도 주무시고 무더위 쉼터로 사용하시고 하는데 지역에 이장님이 계시잖아요. 이장님께 신청을 드리면 이장님이 거기 시도군에 있는 그리고 도하고 군면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신청을 해서 찾아오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찾아오는 서비스들 신청하시면 때로는 미용서비스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서비스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나 연극이 찾아오기도 하고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영역은 굉장히 다채로운데 대신 농촌이나 어촌에 계신 분들은 이미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도 상호돌봄 서비스가 돼 있잖아요. 누구네 집이 손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뉴제바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에이징 인플레이스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사를 거의 안 하세요. 다만 우리가 도심에 있는 분들을 보면 이사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 이런 경우라면 말씀드렸던 백화점 근처나 아니면 복지관 근처를 선택하시길 권해드리는 겁니다.